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진짜 잘 지냈어요 여자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떻게 매일 들어도 잘했죠? 아 또 제 여자친구가 승격이 강해가지고 가위바위보만 해도 얼마나 쫄깃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보이시죠? 아 진짜 쟤는 게임을 제대로 즐길 줄 안다니까요 여자친구가 밥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맨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잘 먹는 모습이 그렇게 복스럽다고? 하여튼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맞아? 저희가 또 워낙 활동적이라 야구장도 같이 가고 노래방에서 거의 단독 콘서트 열었었죠 아이고 쟤 뛰어다닌 것 좀 보세요 저 에너지 감당할 수 있는 거 저밖에 없을걸요? 요새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과제랑 공부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맨날 맨날 만날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또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더 애틋해지고 보고싶은 마음이 가끔 앞서긴 하지만 멀리서 보아도 예쁘고 가끔 보아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group으로 인장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자리엔 삼겸을 만날 때 김수우 일어 이 시간 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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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